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애하므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은요 왕은 부활하셨죠 유일하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왕적인 권세는요 마기를 결박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흑암 세력이 있거든요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와 장단기 결속자들의 역사하는 흑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 기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이고요 또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은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로 품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의 천군천사 파송해 주시겠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새벽 기도 시간 그 다음에 저녁의 묵상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되죠 영혼을 살릴 때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듣는 귀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다른 말 하게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고대 그리스 헬라 문명에는요 시간에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크로노스 두 번째로 카이로스 두 가지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4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 관리를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든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상한 표현을 하죠 시간이 없다, 시간을 절약하자 우리가 늘상 쓰는 말인데 시간이 악하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녀에게 시간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안에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엎드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충분히 기도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허송세월한다 이 시간을 그냥 드라마나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날려버린다 이거는요 영적인 전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쟁의 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가정과 우리 현장을 지켜내야 하죠 그래서 크로노스 24시간, 우리 24, 25 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4시간을요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채워야 하고요 은혜의 자리에 항상 나가야 하고요 그 24시간을 충분히 채우면 어떻게 되죠? 카이로스 시간, 25 영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성령으로 개입하시는 천군천사를 파송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에는요 25 영원의 응답들로 가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대행전 3장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특별한 개입이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한 번의 설교로 3천명이 회심합니다 남자만 3천명이 된 대형교회가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대행전 3장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발견하죠 근데 뭔가 다른 느낌을 베드로가 받았나 봐요 항상 보던 안진뱅인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는 이겨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기도하러 가는 길입니다 말씀으로 24시간을 충분히 채우는 사도들 기도로 24시간을 충분히 채우는 사도들 그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25 영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간들을요 생명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 그 부분에 충분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천말씀 운동 왜 합니까? 우리가 달합방 시작해야 돼요 지교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교회 모임 구역관찰회 모임 우리가 충분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듣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분에 투자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바울이 왜 지금 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에베소서 성도들이 술을 좀 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술 취하면요 확실한 건요 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내가 아니에요 술의 지배를 받죠 그러면서 바로 성령에 취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라 사도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달합방 할 수도 없는데 사천말씀 운동 나는 잘 못하겠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자녀가 잘 풀리고 예수 믿고 나의 앞길이 잘 풀리고 그런 부분보다 최고 축복인 구원사역에 내가 쓰임받는다 최고 축복인 구원사역에 우리 가문이 쓰임받는다 이 부분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영향력을 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복음에 영향받는 삶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은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평상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삶과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교회에 시험되는 이유가 부모님을 보고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중직자식을 하시는데 집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또 특별히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속으면요 은혜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는 거룩한 목사님이시지만 집에서는 한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다르실까? 그런 부분에 혹시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 어떤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 내가 무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를 하고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 볼까요? 우리는요 찬양으로 복음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평상시 찬양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샤워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찬양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요 평상시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왕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세요 그러면 혹시 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추천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직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내가 평상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부활에 감사하면서 그런 삶을 살 때요 우리는요 복음에 영향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큰 능력이 나타납니까?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요하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윗이 찬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결박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 찬양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범사의 범사는요 모든 것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항상 우리는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감사하죠 근데 짜증나는 일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범사의 항상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최고의 감사 표현이 감탄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을의 하늘과 이 환경이 얼마나 지금 축복입니까? 입음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원교회에 와서 정확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부분에 감격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는 감탄해야 됩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최초로 감탄해 주셨어요 인간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거는요 성경에서 최상급 표현입니다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이 좋았더라 감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감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편 기자는 말합니다 10편 8편 1편입니다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0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감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또 10편 8편 3절 4절 보니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될 것이 구원의 감격인 줄 확신합니다 사도바울은요 자기의 서신서 곳곳에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절절히 남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아주 절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기회가 되면요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부분을 항상 간증하고 선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죠 나는 피폭행자였다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을 향한 그릇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 간증을 순간순간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교제가 회복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애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관계 교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만큼 이일적인 집단이 없다 그만큼 하나 되기 어려운 집단이 없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교회는 항상 원네스를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의 역량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역량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죠 15절에 보니까요 그런 증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금 우리의 강단에서 항상 나오는 말씀 핵심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잘 살아라 하나님 말씀 받았냐 잘 살아라 왜 항상 말씀이야 무슨 인생 무슨 삶 삶과 인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 다 알고 구원 받았죠 우리가 크리스천 되는 건 쉬워요 근데 크리스천답게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예배자답게 살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량력을 끼쳐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 은혜 받았으면요 6일 동안 잘 살아야 됩니다 삶과 우리의 신앙과 별개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중에 가장 영적 문제는요 심각한 정신병도 있지만 영적 무감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절실하지 않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병두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굉장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근데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혼자 동굴에 들어왔어요 신하들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붙이신 겁니다 당장 단칼에 목을 베게 해주십시오 그때 옷자락 끝을 베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찔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세운 하나님의 종 내가 해결한다 왜 네가 개입하냐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양심으로 두드리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적 하는데 왜 삶에서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가느냐 우리의 양심을 강단을 통해서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을 받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구원 받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 친인척들 중에 구원 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세요 아 구원 받아야 할 때가 아니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잘 못 전하면은 구원에게 연습을 하고 말씀 충분히 묵상하고 가서 전해라 그 영적인 감각에 반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자극이 있다 제대로 반응해라 하나님 사람은요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으로 자극을 주십니다 광야로 자극을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뜨겁게 주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살리는 현장에서 사천말씀 운동가 이삼진나라 보구마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생명살리는 구원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